여보 첫눈 보니깐 어때? 좋아해요. 근데 좋아요. 지금은 좋아요. 이거 하얀색인데? 하얀색 깨끗해 보이지? 근데 시골에 있는 거는 먹어도 돼. 근데 여기 도시에 있는 거 먹으면 안돼요? 맛있겠다. 눈 먹고 싶어. 근데 남편 눈 먹어봤거든? 아무 맛 안나. 아 이거 딱딱해요. 와 엄청 예뻐. 여보 눈 처음 봐. 어때 기분이? 엄청 예뻐. 이름이 어떻게 말해? 단어 기억 안 나. 근데 엄청 예뻐요. 눈 엄청 예쁘지? 근데 추워. 추워? 진짜 추워요. 지금 우리 지순때 눈이 많이 나와. 근데 지금 조금 나와. 여보 눈. 아니 물. 물. 지금은 물에 손 넣으면 따뜻해. 네. 먹여? 아냐. 더러워. 이거 하얀색인데? 어 하얀색 깨끗해 보이지? 네. 근데 시골에 있는 거는 먹어도 돼. 근데 여기 도시에 있는 거 먹으면 안돼요?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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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는 다 하얀색. 엄청 예뻐. 예뻐. 꿈처럼? 응. 꿈에서 본 것처럼. 네. 오 엄청 예뻐. 이거 태국에도 이거 있어. 기억나? 네. 우리 집. 근데 눈 맞았어. 꽃 폈어 근데. 눈 맞고 꽃 폐어. 왜 꽃 봐. 태국도 이래? 태국 꽃. 오 여보. 오. 이거 예뻐. 진짜. 진짜. 엄청 예뻐. 오 입김 나와. 오 오 오. 이거 딱딱해? 아니야. 얼었어. 눈 온 거 얼어. 얼면 그렇게 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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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국 이렇게. 청라이. 청라이 가끔 이렇게 있어. 응. 근데 눈 안에 이렇게. 이거는. 눈이 얼은 거. 메카닝. 이렇게 메카닝이라고. 난 태국말 몰라. 하하하. 이거는. 새벽에 되게 추울 때. 물 생겨. 그게 오른 거. 응. 이거는 눈 내려서 눈이 얼었어. 옛날? 응. 태국. 태국 남쪽은 옛날 있어요. 응. 얼음. 야. 겨울인데도 꽃 폈다. 이상해. 올해 가을에 날씨가 이상해. 원래 꽃 안 피거든. 겨울에. 겨울에도 꽃 있어. 만약에. 이거는 거운 좋아. 여보 진짜. 여보. 이것도 겨울 좋아? 겨울에 꽃 폈는데. 하하하. 하하하. 이거 태국에 꽃 안 피워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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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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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. 하하. 아 이렇게 멀려봐 꽃처럼 하얀색 꽃 그래 하얀색 꽃 같애 와 진짜 예뻐요 태국은 눈이 한 번 와 태국에 눈 왔어? 아니 한 번이라도 오면 좋겠어? 그냥 소원해요 태국에 눈 한 번이라도 왔으면 좋겠어 예쁘고 좋고 이거 위험꽃 여기 이거 깔려 있어서 안 위험해 이건 안 미끄러져 근데 킨 이거 소리 나지? 여보 이거는 빙수 빙수처럼 그래 빙수처럼 눈발 부분 뽀드득 뽀드득 소리나 신기하지? 먹을래? 먹으면 안 돼 하얀색인데 깨끗해 보여 근데 먹으면 안 돼 왜? 산에 있는 거는 먹어도 돼 산 가 산에 가면 죽어 우리 미끄러져 근데 여기 있는 건 먹으면 안 돼 이거 문 갔다 왔다 얼음 안 걸러 얼음 안 걸러 저봐 물 위에 지금 물이 따뜻해 이렇게 김 나와 그래 보여? 물에 김 나오는 거? 네 그래 지금 물에 손 넣잖아 손 따뜻해 겨울에는 따뜻해 여름에는 차가워 엄청 차가워 두껏다 두껏어 어? 물고기 엄청 잘했어 그래 물고기 와아 여기 손 한번 넣어봐 여기 손 넣어봐 수영은 안 돼 손 넣어도 돼 손은 괜찮아 이렇게 쫑 이렇게 이렇게 전에는 계단이었는데 이쪽은 계단 없앴다 맞아요 앞으로 있어 여보? 앞에 없어 앞으로 와 여보 진짜 예뻐요 응 엄청 예뻐요 어이? 지금 놔둬요 지금 첨도 지금 첨도 눈이 점점 나왔어요 쩜점 없어 눈이 어? 눈이 왜 그래요? 우리 나왔어 응 끝났어 아아 우리 집에 안에 그냥 봐 와아 예뻐 많이 있어 이렇게 엄청 많이 나와 짓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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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어 입어 나와 끝 눈 끝 왜 이렇게? 첫눈은 원래 조금 오고 끝이야 응 이거 첫눈 치고 엄청 많이 봤어 오이 맛있겠다 눈 먹고 싶어 근데 남편 눈 먹어봤거든? 아무 맛 안 나 봐봐 한 번도 안 돼? 한 번도 안 돼? 먹어봐 조금 먹어봐 배 아파? 배는 안 아파 배 안 아파 먹을 수는 있어 먹어봐 여보 여보 안 돼 안 돼 이렇게 왜 지금 먹어 여보 너무 궁금해 그래서 한번 먹어봐 이렇게 이렇게 안 돼? 이렇게 안 돼? 이렇게 안 돼? 이렇게 안 돼? 눈이 떨어 맛 어때 몰라 봐봐 아무 맛 없어 봐봐 아무 맛 안 나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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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옷? 옷? 재미있어 애들 그렇게 하고 놀아 재미있어 엄청 재미있어 아파는 어떡해? 안아파 근데 가끔 나쁜 애들이 있어 나쁜 애들은 이 눈에다가 안에 돌로 돌놓고 이렇게 눈에 던져 그러면 엄청 아파 근데 그렇게 하고 던지면 안 아파 여보 이거 아파 그래 아파 근데 안 아파 맞으면 안 아파 이거 딱딱해 여보 다 몰라요 감기 건져어? 이제 들어가자 여보 추워 추우니까 이제 들어가자 오 우와 진짜 예뻐 첫눈 보니까 좋아? 태국 사람 눈 보면 막 옷 다 벗어 비키니 입고 있어 진짜? 네 있어요 여보 또 벗어? 여보 벗어 미키니 입어 여보 봤어? 아직 미키니 봤어 미키니 입은 이쁜데 여보 봤어? 한번도 아직 안 봤어 한번도 안 입었어 한번도 아직 안 입어 한번도 안 입었어 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네 이렇게 눈을 떼는 여보 나무가 엄청 예뻐 네 진짜 찡찡찡찡 찡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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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있고 노란색 하고 하얀색 하얀색 하아 하아 엄청 예뻐요 하아 와우 x2 와우 x2 와아 여보 근데 지금은 코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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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보 안 해 res krie앞은 gio 위에 위에 왕씨 아 공사 지금 다른 거 만들어 어때 여보? 아 지금 애기 없어 여보 밑에 뭐여? 밑에 주차장 팔킹 팔킹? 진짜요? 응 카팔킹 어때? 봐봐 나무 위에 엄청 예뻐 눈 쌓였어 엄청 예뻐 어허 와사도 찍어 친구 보내 여보 예쁜거 있으면 항상 카메라 찍어 네 친구들한테 보내줘 네 여보 와사생간 있다가 눈도 나와요 그래 눈 있다가 또 내려 와 엄청 예뻐 근데 오래 있으면 추워 진짜 추워 근데 근데 예뻐 잠깐 보는 건 예뻐 근데 오랫동안 있으면 나중에는 예쁜 거보다 추운게 너무 힘들어 응 이 첫눈은 사람들은 다 행복해 맞아요 응 그래 다 행복해 눈 enfermed 근데 특히 애들은 애들은 엄청 행복해 막 애들 뛰어다니고 눈사람 만들고 그래 이르르는 얼음은 좋아 만약에 어가라 덤받어 이거 계속 잡아 그래 계속 잡아 그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던지고 막 옷 다 젖어 나중에 울어 한국도 옛날에 어린애 그랬어 나도 그럼 나중에 소원 여보 빨간색 바뀌어 아파 그리고 막 아파 엄청 아파 그래 울어 막 울어 엄마 아빠 한 번 한 번 봐 죽겠어요 엄마 아빠 한 번 봤으면 좋겠어? 근데 엄마 아빠 안 오잖아 내가 얘기했어 한국 올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안 와 엄마는 무서워 엄마 무서워 엄마는 추워 추워 싫어요 만약에 눈이 보면 좋아 그래 안 추운데 눈 못 봐 근데 추워도 눈 매일 안 와 어허 축구? 뭐가 축구? 뭘 뭘 뭘 이거 봤어? 어린앤디색 아 그래 그래 축구 공 누가 등 이렇게 저기 애들이 놀다가 발로 뻥 차 저 가운데 걸렸어 만약에 우리 애기 나와 아마 엄마 아빠 오고 싶어요 아 한국에 오고 싶어 네 아 그러면 나중에 엄마 아빠 우리 애기 나와 우리 애기 나와 그러면 엄마 아빠 한국에 와 어때 여보 생각 여보 생각은 어때 내 생각에는 KTA 신청하면 못 와 못 오고 비자 만들어야 돼 아빠는 몰라 근데 엄마는 고향 다른 곳이야 엄마는 고향 다른 곳이야 근데 아빠가 못 오잖아 아빠는 우리 패밀리네임 똑같아 아마 그냥 지금 엄마 아빠 봤을 거 없어 일단 KTA 신청해봐 그리고 만약에 안돼 그러면 비자 한번 신청해 몰라 그 위사는 오랜 기다요 한 달 정도면 돼 한 달 지금 봤을 거 없어요 전에는 봤을 거 많아 그래 그러면 추우니까 우리 들어가자 빠이 자 자 여보 에스키모 같아 에스키모 에스키모 알아? 에스키모 알아? 왜 여보 격끗끗끗끗끗끗 아아 왜? 어? 기관에 관한다고? 여보 첫눈 보니까 어때? 좋아 좋아 좋아해요 근데 좋아해요 지금은 좋겠다 나만 아기 또 여보 눈 엄청 많이 와 여보 한국에서 눈 처음 보는 날 엄청 많이 온다 네 여보 여보 만약에 우리 아까 팔렸어? 응 눈 이렇게 나와 다 안보여 그래 오구 여보 반성 많이 나와요 저 뒤에 산이 있는데 산이 하나도 안보여 네 어구 추워 The 그 가사에서 그 가사에서 좋은 느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